안녕하세요 리키암입니다. 오늘의 마술 배우기! 얼마 전에 제가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바로 지폐를 뜨는 그런 마술 몰카를 했었죠? 이거 어디까지 가는 거야? 우리 왜 이렇게? 아 미안해, 왜? 야! 야! 잠깐 뭐? 근데 이건 원더팬이라는 도구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마술이었습니다. 사실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?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준비한 지폐를 뚫는 펜마술 이탈입니다. 그럼 먼저 어떤 마술인지 살펴보고 오실까요? 잠깐만 일로 와주실래요? 지금 제가 촬영해야 돼가지고 준비물 좀 사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거 사주시면 되냐면 클립이랑 고무줄, 케이크! 케이크는 제가 먹고 싶어서... 돈 드릴게요. 천안! 천원이면 다 살 수 있지 않아요? 아니, 다 살 수 있죠, 요즘에.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천원짜리에다가 이렇게 짜아악 까먹지 말고 꼭 사오시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붙여드릴게요. 꼭 사오셔야 돼요, 알았죠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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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.. 이렇게 제가 이거를 꼭 접어서 드릴게요. 근데 이거 가는 길에 이거 잔돈도 거슬러 오셔야 되는데 잔돈 안 거슬러 오시고 그거 몰래 가져가시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콱 뚫어버릴 거예요, 알았죠? 아, 물론 제 돈 말고 황돈 뚫어버릴 거예요. 아니, 내 돈 뚫었네? 아니, 내 돈은 그럼 제가 다시 이렇게 뚫어버린 제 돈은 다시 재생을 짜잔 시켜버리면 되죠 지폐 재생 마술 아 형은 얼른 갔다 오셔야죠 잔돈 꼭 갔다 오셔야 돼요 네 이런 마술입니다 재밌지 않아요? 근데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마술과는 조금 다르죠 어 설마 그때 그 몰카에 봤을 때 돈을 한 번에 팍 찍는 걸 배우는 건가 하셨던 분들이라면 에이 뭐야 다르네 라고 조금 실망하셨을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그거는 마술 도구고요 이거는 마술 도구를 이용하지 않은 거라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거랑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 역시 훌륭한 마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마술을 배워두시면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마술을 배워볼 건데 준비물이 있습니다 펜, 지폐, 포스틱 어? 펜이 없다고요? 길다란 막대기 젓가락 같은 것도 돼요 이 마술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해주세요 지폐를 반으로 접고 또 한 번 반으로 접어줍니다 그 다음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또 한 번 반으로 접어주면 이런 모양이 되죠 자 그럼 이제 이 접힌 사이로 펜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접혀있는 지폐 이 지폐에 삼각형으로 접혀있는 부분을 오른쪽으로 가게 한 뒤 포스틱을 붙여줄 건데요 포스틱의 접착면이 접착면이 아래로 가게 한 상태로 지폐를 붙여줍니다 자 이제 포스틱을 관객이 관객이 보게 붙여준 상태에서 저렇게 삼각형 접혀있는 부분에 엄지손가락을 넣어서 저 부분을 접어주셔야 돼요 저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잘 접어줄 거예요 자 이제 오른손으로 저 부분을 가려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 상태에서 이제 펜으로 꾹 눌러서 뚫어줄 거예요 하나 둘 셋 얍 자 이제 그럼 지폐는 뚫리지 않게 되고 포스틴만 뚫리게 되겠죠 사람들은 지폐가 뚫린 것처럼 느끼게 될 거예요 조심히 펜을 뺀 다음에 지폐를 펼 겁니다 지폐는 이렇게 오른손으로 가려주면서 펴야 돼요 저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오른손으로 가리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제 손을 넣어서 지폐에 구멍이 난 부분을 가려주시고요 포스틱을 먼저 뗀 다음에 상대방에게 확인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폐에 구멍이 난 부분을 마치 마술로 붙이는 것처럼 조심히 확인을 시켜주면 오늘의 마술 끝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하시고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술을 실전에서 자연스럽게 하는 건 생각보다 많이 어렵거든요 아셨죠?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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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